친구야 니네 아버지 되게 좋대 니한테 잘하나? 당연한거 아냐? 가족인데 그래 니 말이 맞다 니네 아빠는 뭐하시는데? 우리 아빠? 우리 아빠도 멋지다 송털 링키로 부드럽고 무지 친절하다 응? 맞지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맞다 왜 니한테만 누네가? 공부해라 나도 숙제할게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리야 이리야 뭐 자식이 애비가 부르는데 다 부었어 혼자 다 불러 이런 뭐 자식이 이게 이리야 이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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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가 없지 에? 아이고 아이고 이게 또 뭐꼬 에? 아버지 반찬을 만들어가 냉장고에다 다 넣어놨으니 꼬박꼬박 챙기듯이소 이마가 지가 내 애비가 어? 꼭 하는듯이 나를 바보로 뱅지라 바보를 잘 못했어요 용서해 주이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이소 아버지 아아 진짜 잘 때까지 떠서냐 깬다 깨 잘못했어요 아이씨 잘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용서해 주이소 아이씨 아이씨 하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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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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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잔치하니까 우리 다 먹 Ey肩 야 너 좀 오버한다 내 사 처음 먹는 그라 그렇다 너무 맛있다 내 사 먹다 다들 죽어도 모르겠네 그래 많이 먹어 아 참 hj fits 음료수도 마시고 음 아 이거 칼로리 높은데 이게 아 그냥 먹자 날개 달린 전사들과 속삭이고 싶어라 자 다음은 누구 노래 들어볼까? 친구 노래 듣고 싶어요 시키면 친구는 다 합니다 부를까요?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에서 늘 지나 눕붙은 너 어둠하던 그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야 멀리 떠오르는 너 노래 잘하더라? 통학군도 있냐? 우대?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지 별거 없다 우대? 야 우대가 뭐야? 우대란 말도 모리나 참 서울아대 진짜 답답시럽다 내가 더 답답하거든? 차라리 잉글리시로 해라 그럼 좀 알아들을까? 너랑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나는 너랑 잘 통하는데 무지개판사다 네 참말로 구였다 광복아 고맙대 네로 초대해줘가 아 내가 초대했나? 학교에서 초대했지 뭐 그래도 네로 누구 집에 있게 해줄가 억시로 좋다 야 내는 여기서 지내는 게 꼭 꿈꾸는 거 같은 기라 오래 살다 보이 최고 선물도 받고 내 살 기분 째진다 야 째지든 찢어지든 그만 떠들고 얼른 집이나 가자 피곤하다 하여튼 되게 떠들어 뭔 말인지도 모를 맘만 골라서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나 안 궁금하니깐 그래도 친구끼리 비밀도 나눠야 친해진다 아이가 물어봐라 내가 심해 꿍꿍 묶어둔 말도 다 해별기다 내 살 먼저 나부되면 초롱단단 흥겨끼고 니가 먼저 옆구리 치료라 벗두 아 불러불러불러 아 이 사람이 요시까지 매라났고 내 우상이다 우상? 아니야 사람들이 요시까지 매라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 비웃었다 왜? 난쟁이거든 난쟁이거든 짤딸만 케가가 부모도 집시고 그래가 성칸을 헤끼 안 다니고 떠돌이 생각만 했는 기라 그런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들만 하는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 비웃고 콧방귀도 안 낀 기라 근데 이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 핸델의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하니깐 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푹 빠져빈 기라 낭중에는 기립박수 치이고 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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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일본 성악가 중에 최고이라 그래서 네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는 돈이 없어가 공부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가고 뭐 뻔하겠지 면서도 요시까지 매라맨키로 꼭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맬기다 그게 내 꿈이고 내 희망이래 난 꼭 그랄끼다 창창 선생님도 장말라고 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제? 내 처음으로 나한테 내 꿈 얘기하는 기다 자나? 광복아 광복아 니 자나? 아부지한테도 말 안 한 기다 자다 봉찬떼지겠는 소리라고 할까봐 내일로 돌았다 할까라 광복이 니가 부럽다 어머니도 있고 아부지도 참말로 좋고 아이다! 우리 아부지가 더 좋다 밥은 잘 챙겨드신지 모르겠네 나한테 더 잊지 못해 너한테 더 잘 챙겨서 나한테 더 잘 챙겨서 내가 원하지 못해 나한테 더 잘 챙겨서 여름에 의미해 우리 아부지 너디디 뱃잠 한 번 제거 감사합니다.